네 얘네, 얘네였어요, 얘네였어요. 다전벨을 시작한 이유. 리목씨 한조총? 제가 한조로 또... 저 윙랑에 맞을테니까, 8분은 못놓게 막아주세요. 8분? 윙랑에 나가는데 8분은 어떻게 막아? 이거 빡긴데? 개 빡긴데? 주문이 좀 비싼데? 주문이 비쌌어. 이거는 8루하나? 하나 다운? 이그 더 없어? 이그 클리어? 난 척도 못봤어. 7라기나 6분. 7라기만 몰라, 7라기만 몰라. 7라기만 클리어 6분. 아니야, 이거 8... 6자로인거 아니냐 이거? 야, 우리 6자 아무도 안받잖아. 야! 4번! rinjl ковr 연격 감살 크리 Q 랜 안 돼. 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흰 흰 랜 음 힘이 없는데 Q Q 와, 오졌다. 와.. 시즈곽 ㅈㄴ X나 쿨했어 나 휴흣.. 다운 ㅇ 이 끄 또 클리어 용나게 주노 죽어라 싶었다 용나하대 x6 시추 모右 또 라스 샷건 x3 무섭지 가기가 피치 안가 가치면 난 간다 어? 용나 못 자요 무서운게 있어? 용나야 용나니까 잘 있겠다. 육날로 오겠네. 이런건 대가루 따는거지. 이야, 좋아해. 방금 큰일날수 있었어요. 아, 나 요즘 있잖아. 발에서 갈아탈까 생각 중이야. 아니, 안 좋아. 한 방이잖아. 다 대신 안 좋아. 나도 생각을 할 걸 들어봤는데 난 순간적으로 아픔 못잡아 아 그건 맞아 좀 줌이 너무 늦어서 누나는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6자 반해드 누나 반응이 빠르셔서 8끝스나 6자 저 8것으로 빠진다 8끝클리어 8끝스나 있었는데 말했잖아 끝탑에 있어 나는 쟤 칠락이라서 잘랐다 나이스 샷건 매어 샷건 유폼 우리 유폼 왜 안봐 유폼 나이스 우리 유폼 왜 안봤는데 샷건 매어 봐달라고 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화냈어요 주저거 우쭈 우쭈했어요 예 딱 유폼 뻔한데 조만간 얼마 안 남았다 제 새끼 나한테 욕할 날이 어 어 어 어 주저거 나 이제 욕한다 아 진짜 모르겠는가 나 아무리 보여줘 차고려가지고 에이 많은거 같다 아니 8세 어 8 중탑 중탑하다 중탑하고 6자 앞에 하나 아 나 죽었어 이번에 이스나 이스나 얘 앞에 와 앞에 아니 뒤보세요 하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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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6자 6자 들어왔어요 에이 에이 형 시형 장전했어? 아니 B입고 5번 다운 5번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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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6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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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6번 B입고 6자 6자나 너 B입고 아니 아닌데 얘 지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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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떨어졌어 жив 가사 1 5 잃 킬 까로 잘하네 0 미안해 아 나 팔 아파 상주형의 이길 먹는거 아니에요 방금 향주형이 이길 먹는거 아니에요 방금 사용하십니 상주형의 이길 먹은거 아니에요 방금 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훗훗흫 내 그 소리 그 소리 안들려 내 나갔네 아 아니야 아니야 개돈 아뇨아뇨 바로 대가리 따라봐 나 할게요 애들이 없다 야 이거 어디에 올지 하지마 야 이거 미친 6통 시신 8 6통 개통하려 6통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있어요 필요없어 나 B 간다 자야 자야 12통 10통 10통 이거 8타 6통 8선타 B라 6팀 없어 이거 B 들어온거 아냐 이미? 6차 전화사람이네 적었네 야 B 들어왔네 야 육좌다 육좌 준비하자 나 설거 아냐 설거 아냐 설거 아냐 설거 아냐 나왔따 뒤께로 나이스 뭐랄 이 씨바야 너 탱크냐? 씨바 다 줘봐 저 속하게 틀리고 안 멈추네 이 새끼 너무 애 뽑아야겠네 흠 흠 흠 흠 저 나 왜 속 흠 흠 흠 흠 흠 미친 새끼야 흠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씨 매너가 없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 야 던진 던진 우리한테 피카노가 나올거에요 아마 하나 더 거기에서요 우와 뭐야 4전진 왔어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B를 가는거야 나 하나도 있어 느낌 딱 여기 있어 느낌 딱 이 안전사야 난 느낌이 이끝해서 전진 나갔어 어 그쵸 느낌 이벌서야 난 그래서 B사람다 3번 흠 가서 뒤져라 준호새끼 죽었어 준호 아씨 왜 이럴때 매너있지 죽어야지 매너 없네 우와 나 6대0을 이겨봤네 두명 2 2